안녕하세요. 산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산이로그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화면은 제 호텔방의 천장입니다. 슬슬 일어나야죠. 머리가 넌정파일텐데? 난리 났네요. 이게 뭐야? 좋죠. 이렇게 또 LA에서 맞이하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댄스레즌이랑 그렇게 또 있는데 한번 또 재밌게 지내보도록 할게요. 산이로그 시작합니다. 짜잔. 이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오늘은 안무를 배우러 갑니다. 오늘은 그 이제 시에나라는 안무가분과 함께 레슨을 진행을 하는데요. 되게 많은 선배님들 이제 안무와 이제 또 많은 아티스트분들 안무를 짜셔가지고 되게 기대가 돼요. 오늘도 한번 재밌게 레슨을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네 지금은 수업이 끝나고 이제 다시 숙소로 복귀합니다. 이제 차량에 타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차량에.. 안녕 유노야! 안녕! 안녕! 여기 타야겠다. 그러면 차에 타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숙소 와서 또 마저 보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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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를 와서 쉬고 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운동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편하게 좀 쉬고 있는 타입? 진짜 할 게 없어요. 할 게 너무 없어서 그냥 노래 듣거나 영상 보거나 그게 다여가지고 빨리 뭐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 날 때 운동이라도 하러 가서 운동도 조금 하고 그러려고요. 여기가 날씨가 진짜 좋아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되게 기분 좋게 생활하고 있어요. 운동까지 하고 그리고 씻고 그리고 다시 누울 생각입니다. 안녕! 짜잔! 이제 그러면 헬스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도 조금 하고 그래야 좀 샤워를 좀 개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헬스장을 가보도록 할게요. 고고씽! 아 근데 진짜 이게 여기 안에만 박혀 있으니까 할 게 너무 없어요. 그죠? 이 영상을 찍고 싶은데 담을 게 별로 없네요.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서로 그죠? 저도 막 많이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잘 안 나오네요. 특히 제가 좀 집돌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뭔가 할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면 일단은 갔다 올게요. 고고! 짜잔! 지금은 헬스하러 가는 길. 방키랑 핸드폰 잘 챙겼고요. 이득장 그대로 갈까 봐요. 헬스할 때 모자는 필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머리카락이 가리면은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방역도 신경 써야 하니까 마스크도 잘 쓰고 합시다. 여기 어떤 거 같은데? 여기 가서 꺾어야지. 어떤 거 같은데? 오늘은 maybe it's here I think 틈내서 English studying 예이! 또 여기는 저희가 또 인터뷰했던 장소거든요. 그러면 좋은 운동 좀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이제 올라가서 씻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또 꽤나 알찬 운동을 또 시간을 내서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저희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나 휴직할 수 있는 아 귀를 잘못 들었다. 휴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정해져 있고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럴 때마다 좀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거나 본인 휴직을 취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이제 다시 방에 올라가서 샤워를 하고 또 뭐 게임도 하고 저 나름대로의 공연이 끝난 뒤 휴직 을 취하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오늘 좀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몸에 많이 뭉친 거 같네요. 카메라가 무거울 정도예요 지금. 카메라가 무거워. 죄송해요. 얼굴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갑시다! 짜잔! 저는 또 밥은 먹었고요. 도넛을 시켰습니다. 짜잔! 되게 많이 추운 걸까? 저번에 민기랑 드렸긴 했는데 되게 엄청 커요. 그래서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도넛이 커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나? 일단 일반 블레이즈드 도넛 먼저 먹어볼게요. 근데 엄청 달아요. 네. 지금 대방에는 은혜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지금 지방 왔다시피 그냥 거의 누워서 지금 탱자탱자 놀고 있습니다. 탱자탱자? 탱자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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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씨 심심하세요? 아니요. 뭐하세요? 아빠요. 도넛이 정말 맛있네요. 여러분들도 꼭 만약에 미국에 거주하시거나 미국에 여행으로 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이 도넛을 한 번씩 맛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 제가 여기서 왜 인사를 드리냐 물으신다면 지금 정우영이 제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또 자고 있는데 깨울 순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10초 안에 이렇게 자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러도록 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하루 제일 행복한 하루가 돼요. 알겠죠? 너무 많이 사랑해요. 안녕. 산이로그 끝. 뿅. 잘 자라.